드디어 챗GPT5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챗GPT3.5가 작년 11월 30일에 그리고 올해 3월에 챗GPT4가 대중에게 선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챗GPT가 대중에게 선보인 그 진보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할루시네이션과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그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의 진보가 보여준 오늘 이 시점의 변화는 이 시점에서도 놀랍지만 너무나도 빠르다. 그리고 앞으로 이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챗GPT5가 언제인지는 이야기 안 했지만 3.5에서 4로 넘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속도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초, 내년 초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의 기대를 실어서 한번 예상해 봅니다. 어제 인터뷰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AI 칩이 부족하다. 인공지능을 그 구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고가의 GPU 칩이 필요했는데 엔비디아의 위존성이 굉장히 강했나 봅니다. 그 신문기사를 보면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 고가의 GPU 칩이 어떤 것은 4만 달러가 넘어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엔비디아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오픈 AI만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기업들에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었고 칩 공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샘 알트만은 자본주의의 마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때 어떤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4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1상, 2상, 3상을 거쳐나가면서 연구 개발되던 곳이었는데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한 마음으로 재정을 쏟아보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만들어졌잖아요. 아마 그것과도 비슷한 그러한 여정 속에 지금 인공지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의 핵심 부품으로서의 그 GPU를 그리고 또 다른 부속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아마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내년 초에는 이제는 엔비디아의 칩 공급에만 의존하지는 않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GPT-5가 개발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하니까 아마도 GPT-5가 보여주는 진보라고 하는 것은 3.5에서 4보다 월등한 기능들과 월등한 인공지능이 진보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초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GPT-5가 초지능을 구현해내는 것인가 그것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 방향성만큼은 분명한 듯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채치피티가 보여주고 있는 그 변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인간을 넘어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 분야의 정보력을 넘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강화학습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인공지능의 그 분야별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된 우리에게 언제 선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초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23년도 11월 지금 시점보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업데이트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시점에서 GPT-5가 보이고 있는 것을 초지능이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인터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처음에 GPT-3.5가 소개됐고 4가 우리에게 선보였을 때 제가 채치피티 질문법에 대한 책을 쓰면서 포커싱했던 것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입니다. GPT의 그 T가 트랜스포머 아닙니까? GPT-4와 5 그리고 그 이전의 3.5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고 트랜스포머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어로 코딩도 가능하고 자연어로 묻고 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트랜스포머를 소개할 때 Attention Mechanism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트랜스포머라 하여금 텍스트의 중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문장의 맥락을 더 잘 이해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트랜스포머의 혁신적인 부분임을 강조했었습니다. 저는 이 트랜스포머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인간지능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기술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더 뛰어난 답변을 우리 앞에 내어주고 초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발전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간지능의 발달을 위해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라 이야기하고 글쓰기를 강조하고 토론을 강조하는 것 바로 이 과정 자체가 트랜스포머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뛰어난 진보된 기술로서의 인공지능을 접하면 접할수록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인공지능의 활용력이기도 하겠지만 그 활용력의 원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지능의 사고 역량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채치피티4가 우리에게 GPT스를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말로 코딩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전만 하더라도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코딩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그것에 연관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는 인간의 자연어를 통해서 코딩도 다른 모든 것들도 가능한 시대를 우리에게 선보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이고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인공지능 시스템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능력은 우리의 사고 역량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싱을 해야 됩니까? 인간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날로그적인 읽기와 쓰기와 듣기라고 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GPT-5요? 분명히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더 강화된 형태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된 우리가 질문을 줬을 때 GPT-5가 주게 되는 답변에 그 질과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예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과하지 않습니까? 초지능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초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한 오늘 우리의 준비는 우리 인간의 역량, 사고 역량을 훈련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서 전문가고 글쓰기 전문가고 이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GPT-5라고 하는 것, 채 GPT를 언급하면서 이쪽을 강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선이고요. 2023년도 11월 우리에게 선보인 GPT, GPT 빌더의 그 과정을 보면서 코딩도 자연어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자연어로서 원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 역량을 훈련시켜 나가는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교육의 심중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예전보다 더욱더 디테일하게 훈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강화시켜 가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공지능 채 GPT-5가 우리 앞에 선보일 때쯤 되면 지금의 상상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채 GPT-5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그 강화 그것을 우리가 관심 가질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키텍처로서의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간 지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인공지능을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역량도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